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성도나 렛넌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예로 들을 수 있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빌리포서 3장이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리포서 3장 5절로 6절에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자신을 회고해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나는 베냐민 집화다 혈통으로 말하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교파로 말하면 나는 바리세인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고백이 싹 사라져버렸다 8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작년이죠 9월달인가 유타 솔트레이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몰몬의 성지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유타 솔트레이기입니다 그곳에서 40년간 몰몬에 종사했었던 한 장노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젊은 시절 몰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몰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은 내가 믿는 이 몰몬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자신은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젊음과 열정을 몰몬에 다 쏟아버렸어요 심지어는 벌었던 모든 경제를 거기에다가 다 드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 몰몬은 결코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 없는 몰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까? 저는 버릴 것도 없고 사실은 취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저는 아무 사실은 비교의 대상도 안 되죠 가문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저는 사실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 곧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골로스에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소중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축복이 아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라시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과는 그 정도 신앙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본인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을 살리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의 다라빵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였던 이 사람들은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배경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를 보고만 했고 세계를 살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라빵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돈으로나 지식으로나 권력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째 세상을 바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세 가지 저주 다시 말하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 이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죄 사탄 지옥을 해결하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깨뜨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먼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가정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가는 곳이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보고 25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분들은 소망이 딱 하나가 있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보호자의 배경이 이들의 배경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꾼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이건 우리 개인이 받을 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후대인 렌넌트들이 받을 응답이기도 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진 다섯 가지 응답이었어요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인 25의 응답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응답받을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이 날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바로 말씀 받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25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체험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초대교회 그때만 딱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리해서 그때는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런 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2장에 나와 있는 9절로 11절 내용이에요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과의 만남이었거든요 이들은 그곳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이 많은 소망 없이 아 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세요 여러분이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간 꼭 붙잡을 한 주간의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현장으로 나아가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세상을 살린 이 사람들이 받은 네 번째 응답이 뭘까요? 이들의 모든 삶은 예배였고 제자의 삶이었어요 이들은 날마다 뭘 붙잡았고 응답받았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곧 강단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응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어요 이게 날마다 지속됐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요일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왜 현장에서 무너지느냐 말씀의 능력을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전에 뭐부터 뭐해요? 말씀부터 보여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실 거구나 그렇다면 그대로 여러분 한번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자연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현장에 성취되는 거라고 확인할 거예요 그소의 경제와 삶이 다 회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이들에는 궁핍함이 없었어요 빛의 경제가 삶 속에 임했거든요 사실 말하면 경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를 떨칠 수가 없어요 신자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분 응답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왜 가난과 이런 경제 문제 때문에 늘 시달려야 되는가?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줄을 잘못 써서 그런가? 아닙니다 응답의 근원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흐름의, 바로 경제의 흐름의 방향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는 크게 빛의 경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제는 선교 경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에 흐르면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헌금이었지만 그게 전부 뭐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헌신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번 경제와 헌금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10의 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개는 내 거냐? 10개가 다 하나님인 것임을 하나의 11조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만히 내 헌금의 목록과 하는 실제 나는 어떤 헌금 생활을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쩐쩐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대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의 주인이세요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제를 보면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이들은 모여서 뭐 했냐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언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살렸을까요?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다 뭐죠? 살린 현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고 응답을 받으니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바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넣어주느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비밀이 전달되자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전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무도 그곳에 갈 생각 안 했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상처를 갖고 있어요 민족이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의 사람들은 늘 정죄와 율법으로 그들을 향해서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고 있었어요 그 성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주와 고통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그 사람이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치유가 됐어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됐어요 참된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버렸어요 보세요 지금 성경에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라를 살린 겁니다 분열의 벽들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갈등, 분쟁을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그리스도로만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로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경제로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살릴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몰랐던 세상은 지금 뭐에 빠져 있을까요 사도행정 13장에는 무속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정 16장에는 점술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정 19장에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이곳에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 살릴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상 살릴 사람들이에요 세상 살릴 내용을 갖고 있잖아 그 내용이 나를 살렸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잖아 사탄의 종과 세상 풍속에 따라가던 나를 살렸잖아 세상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얻게 됐잖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어요 나를 살린 복음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 힘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운동 계속 하려면 응답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응답이 하나도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응답 못 받은 분 진짜 제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제자입니다 어찌 그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제자니까 있으면 그 콩꼬물을 얻어먹으려고 쫓아오니까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이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어요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역시 이제 셋이 아닌 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거 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네? 천만의 말씀이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걸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안 들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죠 2023년도에 꼭 부잡을 언약이 뭐예요? 24살을 뛰어넘어 25의 언약입니다 25의 언약과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미리 주신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개인마다 25의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 25의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현장 25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몇 안 되네요 숫자가 너무 작은데 어떻게 목사님 사례는 제대로 받습니까? 숫자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휴스턴을 보고만 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부응해야 되지 않나요?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계산되어 있죠? 돈으로 세게 보고만 하는 줄 알아요 숫자가 많으면 세게 보고만 하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성령을 받겠냐는 거예요 원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올해 회복하세요 언제까지 이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까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24 준비였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론을 준비한 겁니다 언제부터 본론이냐 25부터 본론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론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서론을 준비했어요 본론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 본론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서론에 머물러 있습니까?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24 준비입니다 25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 꼭 하세요 개인 25 꼭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 25 회복하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모든 모임에서 기도로 끝내세요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과 삶에서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치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25 시간 꼭 만드세요 정 힘들면 누워서라도 25 구하세요 여러분 25 응답 없이는 본론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23년도에 중요한 25 언약의 약속이 뭐였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불가능이 아닙니다 절대 가능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5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어떻게 보고만 했어요 풍랑망랑 배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25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준비했다면 23년도부터는 응답받을 본론의 해다 이제 렌넌트로부터 많은 우리 어른들까지 25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25의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세상 살린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내용이 나의 신앙, 내용, 언약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24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뭘까요? 25의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이 언약과 응답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